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제 3000제 플러스 6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유형문제, 유형문제, example 테스트 10번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30번 문제고,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자, 미스테리스 클랍서클. 클랍서클은 that have been, have been. 여기 이렇게 하는거죠. have been. 완료죠. 그 다음에 be pp죠. 수동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 근데 나타나다는 자동산대, 왠 수동. 답이 b번이죠. have appeared가 내죠. 전세에 걸쳐서 지난 25년 정도에 거쳐서 나타난 그 신비한 크랍서클은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이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별표 하나까지도 불필요하죠. 뭐 쉬운 문제죠. 시성태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belong to, 속하다, rise 일어나다죠. remain, 남자죠. 이거는 수동태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론 자동사의 수동태라는 개념 자동사의 수동태라는 개념을 배우긴 배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배울 필요는 없고 좀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자동사의 수동태라는 것도 상태수동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동사의 수동태는 상태 예컨대 he has gone 그럼 그는 가버리고 없다죠. 그런데 그는 가버리다잖아요.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he has gone 여기 쓰면요. 그는 가버리고 없다. 현재 완료죠. 그런데 이거를 뭐로 바꾼다? 그냥 이거를 it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가버리고 없다. 이거는 그냥 없다. 지금 그래서 없는 거에다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현재 없는 상태를 이건 가버리고 없음. 이건 그래서 지금 없음. 이런 것을 상태수동태 또는 자동사의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파트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역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상태수동태나 자동사의 수동태를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쭉 천천히 내려가시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를 해볼까요? 별표 하나 붙였고요. 한때 it was assumed 가정되었다. death year 라고 이틀은 가죠. the children of divorce 이혼 부모의 자녀들은 should be cared cared by 어머니가 돌려와야 한다고 케어만 갖고는 안 돼요. 아이들을 돌보다 그러려면 좋아하다 돌보다 그러면 케어 4를 쓰든지 케어 애프터를 써야 돼요. 따라서 수동태가 되더라도 be cared 4나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4를 4가 있어야 되겠죠. be cared 4 자 뭐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명지대학교 문제를 가보죠.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bring은 다동사잖아요. 뭐 뭐 brot up 뭐 없잖아. in the belief that that year 라는 믿음 즐거움이라는 것은 죄라는 거 그러한 믿음 하에서 컸다. bring 그러니까 a를 b로 bring a 예컨대 bring bring a up 그러면 십본한 거죠. a를 a를 키가 올라가게 한 거죠. bring up이죠. 그러니까 키우다죠.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a was brought up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브는 수동태 돼야 되겠죠. 구동사로 돼 있지만 수동과 능동을 묻어보기도 하는 거죠. was brought up 결과적으로 그는 금역적인 금역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구동사가 수동태가 되더라도 이건 구동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역시 브로그 외우면 구동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동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참조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이번에는 카톨릭 때 문제네요. 카톨릭 때 많은 경제학자에게 따르자면 인터내셔널 전문화 어떤 제품의 생산의 전문화 이를테면 자동차나 컴퓨터 컴마컴마 묶인 거죠. 이렇게 묶어내고 보면 그럼 주어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전문화죠.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정동사 있으니까 정동사 잉크리드 세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모든 나라들을 더 참 관련된 모든 나무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 준동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과거분사 안 되고 이건 정동사니까 안 되고 메이크는 원형이니까 갑자기 원형이 나올 리도 없고 이게 현정이면 정동사여서 안 되는 거고 다운 디번이죠. 목적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더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거는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makes and it makes 인데 and 삭제하고 it 삭제하면 목적어 있으니까 makes는 mak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적용법의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용법의 분사가 계속용법의 부정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어? 계속적용법의 부정사도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가 먼저 경희대학교 문제네요. 네. Fog. Fog는 공기가 식어서 약이 된다. 마침내 그것의 공기 물 공기가 Condense is S 붙었죠. 응축되는 거죠. 아, 그냥 내려가서 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식어서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그래서 공기가 응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그마한 물 방울이나 얼음 결정을 뭐 만들게 된다. 암튼 뭐 정동사가 있으니까 응축이 대다죠. 이거는 목적은 필요 없죠. 다만 뭘로 이어지냐 이거예요. 엔드가 없잖아요. 엔드가 음 목적어 쭉 나오고 있는데 음 이건 Condense is and Forms 두 개의 정동사가 엔드도 없이 연결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To be Formed 는 B 플러스 PP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Forming이냐 능동 분사의 계속적 용법이냐 To form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이냐 이 둘 중에서 A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의 부정사 그랬어요. 아까는 계속적 용법의 분사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분사 올라가 볼까요? 다시 여기 계속적 용법의 분사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적 용법의 부정사 잖아요. 이거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런 거예요. 우선 이 Condense 다음에 컴마가 없는 경우 특히 자연현상 다음에는 계속적 용법으로는 분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사용한 되는 거죠. 아까는 여기 컴마도 있었죠. 지금 거는 컴마도 없잖아요. 컴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부정사가 답이라는 거죠. 분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냐. 계속적 용법의 부정사와 분사 두 가지가 있다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쓰냐 죠. He awoke awake 과거 영역으로는 깨어나서 자신이 유명해졌음을 알았다 이런 거죠. 원래는 he awoke and found 예요. and 지우면 to find 를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정동사인 found 부정사인 to find 를 쓰여요. and 를 대신할 수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은 컴마를 사용하지 않는 되는 거죠. 예컨대 더 보이 그룹 훌륭한 젊은이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건 아니죠. 목적용법은 아니잖아요. 자라서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또 비케임으로 바꿔놨죠. 그의 아버지는 살아서 80대가 되었다죠. 80대까지 살았다고 의역해야 돼요. 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었다. 아내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마누라가 컴퓨터까지 가지고 간 거죠.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무의지 동사 앞에가 의지가 개입지 않은 거 성장하다 살다 돌아오다 등 돌아오게 되다 이런 거죠. 무의지 동사일 경우에 사용된 되는 거예요. 또는 무의지 동사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응축되었다 이런 자연현상이죠. 이 자연현상이 인간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컴퓨터 안 쓰고 부정사의 계속적용법을 쓴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I hurried to the station 나는 서둘러 간 것 서둘러 간 건 내 의지죠. 그래서 시간 내에 기차를 잡게 되었다 죠. 이건 컴마 찍고요. 컴마 찍고 분사의 계속적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엔드를 삭제를 하면 정동사 코우트 모스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인 캐칭을 사용하는 거죠. 엔드를 대신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분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엔드를 사용하여 등위적 분사다. 거우디니팅 파라소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아 허리드 투 스테이션 인데 부정사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용법은 안 돼요.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서 제시간에 기차를 잡기 위하여로 해석 해되는 거예요. 목적용법으로 이해되시죠? 자 디스트로인 스타트 현재형은 미래 예정인 거죠. 이 기차는 7시에 출발해서 정원 서울에 도착한다. 이건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 예정을 한 건 인간의 의지하고 관련돼서 개입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alive 계속적용법으로 분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Did you have a lot to clean up after party 파티 후에 치울 게 많았어?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러면 물으니까 예스 에브리언 멘트 다 집에 갔어. 그런데 뭐라는 거죠? 집에 갔는데 엉망진창을 뒤에 남기고 갔어. 이런 거죠. 이거 집에 간 거는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무지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용법으로 분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어떻게 계속적용법으로 부정사가 있다. 여러분이 부정사에 가서 배우고 또 분사에 가서 배우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뭐죠? 계속적용법이 부정사와 분사에 한 꼼을 묶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하고 이거 부정사와 분사 무의지동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깨는 걸 제가 어떻게 의지를 깨요. 벌떡 깨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뭐 쭉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개수정법의 부정사 개수정법의 분사 구동사의 능동과 수동 수동태 뒤에 전치사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개수정법의 분사 개수정법의 부정사 이게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10-2-2와 2-1과 2-2로 이렇게 하나의 통석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